캠핑이나 장시간 정차 등 주행이 필요 없을 때 차량 내 여러 편의 전기장치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유틸리티 모드를 시작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체결되며 P단이 아닌 다른 단으로 변속할 수 없습니다. 12V 보조 배터리 대신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사용하는 여러 편의장치를 작동시키며 시동을 끄면 유틸리티 모드는 해제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